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8일 수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의 100만원 대자보 또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거꾸로 대자보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를 낳았죠? 그런데 학교 측 결국 학생들의 대자보까지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2년을 맞이한 2014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 언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작은 목소리를 담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소통을 위한 오픈 플랫폼 건설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뉴스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